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그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죠. 사실상 어저께 있었던 이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있을 그 잘못된 수사 제도라든가 또는 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 자리였었고 특히나 요즘에 라임이라든가 오티머스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국민의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자리였으나 이 국정감사의 이러한 본질과는 조금은 다르게 완전히 윤석열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저께 그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를 시청한 많은 네티즌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 현재 집권 세력에서 윤석열 총장의 군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고 실제로 어제 민주당 측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한 그런 질의보다는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하루가 지난 오늘 여러 언론이라든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제 국정감사에 대한 관전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어저께 그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윤석열 총장이 좀 판정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정감사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윤 총장이 뭐 국정감사 출석을 해가지고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거침없이 뱉어냈습니다.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이분의 스타일이 속에 담고 있는 얘기로 좀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정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그대로 날 것으로 이야기했고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하고 언쟁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네티즌들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특히나 재밌게 본 장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남국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의 활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조국 수호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죠. 일명 조국 수호대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의원들인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정말로 윤석열 총장에게 뭔가 감정이 있는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정말로 윤 총장에게 뭔가 한 방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다지 타격을 줬다라는 이런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국 수호대하고 윤석열이 붙었지만 윤석열이 판정승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보도되고 있는 소식을 보면 특히나 김남국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조국을 옹호했던 의원으로서 사실상 이번에 그 21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다는 것은 조국을 옹호했던 대가다라는 말까지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놓고 조국 발악의 행보로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김남국이 어저께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때리기 위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타격을 주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김남국이 공격을 할 때마다 그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일명 그 팀킬이라고 부르는 본인들 진영을 때리는 그런 상황이 몇 번이나 연출이 되었고 또 어떤 공격은 오히려 김남국을 우승거리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좀 김남국의 공격에 대해서 짚어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김남국이 국감장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라든가 수사관의 비위 은폐 의혹에 대해서 따져 묻는 장면이 있었고 검찰이 당시에 룸사롱 현장 조사까지 했다면서 이 정도의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하면 수사팀에서 참고인 조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묵혔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윤 총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윤 총장에게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한 답변은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고 16일, 17일 연달아서 남부지검장한테 아주 독촉을 했는데 일단 빠지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뿐만 아니라 김남국은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정권 인사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남국의 윤석열 총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독대를 요청했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하려는데 수십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뒤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조국 압수수색 당일날 자신을 보자고 해가지고 청와대 가까운 곳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조국에게 조금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박상기 장관이 여쭤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남국이 한 이 질문이 잘못 해석하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크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선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선처라는 단어 자체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조차도 조국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을 죄인으로도 볼 수 있는 단어이고 게다가 이어진 질의에서도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이 선처를 부탁을 했다면 박상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거 아니냐 따지고 묻기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진영에서 설명을 하고 실드를 치느라 굉장히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김남국은 여러 번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하는 그런 행보로 보였지만 요즘 말로 좀 질이 박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 때문에 커뮤니티 등재에서는 김남국의 공격에 대해서 아 진짜 재밌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고 이 정도면 고의적으로 지금 역품을 불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으며 질문할 때 맨날 텐션만 높아지고 소리가 높아져서 듣기가 싫은데 결국 자살권만 넣고 있다라는 이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언론 측에서도 김남국이 공격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김남국의 팀킬 3종 세트다라는 식으로 김남국의 공격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남국 말고도 김용민 의원 역시도 윤석열 총장을 부단히 공격을 했지만 윤석열 총장에게 뭔가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고 또는 김용민 의원이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거의 단 한 번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저도 어저께 국정감사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일명 조국 수호대로 분류가 되는 이 의원들 김남국이라든가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격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답변할 기회를 잘 안 줍니다. 뭐 얘기하면 본인이 얘기하겠다면서 답변하려고 하면 무조건 말을 다 가로채버리고 계속 텐션이 업돼가지고 목소리만 높아지는 모습만 엄청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분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좀 어저께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게 별로 그다지 먹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저께 있었던 국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군기 잡기는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에서는 윤석열이 완전히 판정승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추한 건 뭐냐면 오늘 민주당이 보여준 반응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어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수사권 지휘 행사가 불가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을 했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줬다면서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가 공직자의 처신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어제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는 공수처 설치에 정당성하고 절박성을 입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승전 공수처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어저께 만일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들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거나 또 인정을 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또 분명히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봐라 김봉현의 주장이 이렇게 맞지 않는가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검찰은 이렇게 부패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펼쳤겠죠. 어쨌든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별로 놀랍지는 않지만 솔직히 좀 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